이 이세돌이 알파고 때문에 맞이했던 현상을 이 PPT는 PPT가 최신 버전이긴 하지만 PPT 없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저는 연구를 하면 그걸 다 도표화 시키거든요. 미술대학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픽으로 표현이 안되면 그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저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 도표화를 많이 시키는데 간단하게 4개의 원으로 도표화가 됩니다. 동그라미 4개만 끝나는 거에요. 커다란 원이 하나 있는데 이 원은 그냥 지구에요. 지구. 그런데 현재 이 지구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큰 변수가 보내는 기후변화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대비할 거는 뭐 그다지 없어요. 이거 하나를 딱 키워드인데 기후변화의 변화라는 것은 대략 예전에는요. 기후가 천천히 변했거든요. 우리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후변화는요. 100년 단위로 상당히 급변해 버려요. 그 격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구 기온의 격변기가 대략 작은 주기가 있고 뭐 이래서 10년 주기가 있고 100년 주기가 있고 500년 주기가 있고 1000년 주기가 있고 이런 주기가 있는데 또 만년 주기가 있어요. 소빙하기라고 해가지고 대빙하기가 있는데 대빙하기는 거의 10만년 주기거든요. 그런데 대빙하기에서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 지구 평균 기온이 0도에서 플러스 2도 마이너스 2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온에서요. 지금 0.6도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부터 1.5도까지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런데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2.0도를 넘기지 말자는 거였어요. 앞으로. 앞으로 100년간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갈 건데 2.0은 넘기지 마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게 이 지구가 2.0을 넘겨버리게 되면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거나 하는 더 극심한 기후변화로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경착륙을 한다는 얘기죠. 기후변화가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경착륙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배출가스를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건 이게 기후변화의 급변기다 보니까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 교육에도 교육 패러다임에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육이 100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특히 이런 농업공업기술 교육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변수가 된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 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은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이렇게 점점점 이 지구에 뭔가 자기 영역을 만들어 왔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지구과학적인 하나의 지구과학적인 영역과 생물권이 있었잖아요. 생물, 미생물, 식물 전부다. 이 생물권이 있었고 광물권이 있잖아요. 대기 같은 거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거의 많이 이해를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 이해를 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죠. 만약에 단세포부터 이 지구가 45억 8천만 년 됐다고 하는데 단세포부터 시작해 본다면은요. 40억 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두뇌, 현재 우리 브레인 이걸 만들기까지 40억 년이 걸린 거거든요.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식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아직 뭐 발견하지 못한 종들도 있을 거예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호모루렌스력의 성격하고 호모파베르의 성격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세 가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망원경도 만들었고 다 그렇게 호모파베르잖아요. 도구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용할 양식을 또 농경도 개발하고 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영장률일 수 있었던 것은 호모사피엔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생각을 잘하는 어떤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인간이 막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와 자연계를 다 이해하기 전에 AI가 탄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지구사, 인류사로 봤을 때 가장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 또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흔들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한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고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컴퓨터가 이래서 우리 인간이 찍은 동영상을 돌리고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가 인공지능이냐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직접 강의하면 그게 인공지능인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와 있고요. 이 AI가 점점 원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넓혀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넓혀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AI는 인간과 생물권을 동시에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이 지구까지 다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지구 전체로 확장이 되는 과정 중에 나오는 것이 사물인터넷이에요. 사물인터넷. 곳곳에 있는 물질권하고 생물권까지 인공지능이 빅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물권을 이해할 때 다 데이터화 시키지 못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인간의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기억의 한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했죠. 책으로 극복해왔거든요. 문자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갈수록 공부할 양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최근에 중고등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네네들은 네네들 부모들 세대보다 다섯 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다섯 배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일할 때가 없어요. 일할 때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산층 자녀들이 대부분 직장에서 짤리는 상황이 옵니다. 자동화, 컴퓨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중산층 자녀 중에 몸을 쓰던 사람들 자동화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나가야 되고 또 불경기가 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상류층 자녀들이 의외로 직장에 잘 붙어 있고 성진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부모가 빼기 좋아서 얘네들이 직장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의력 테스트를 했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상류층 자녀들이 창의력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 1위가 아니라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는요 이겁니다. 자 인간을 위협하는 위기가 인공지능 플랫폼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 플랫폼은 인간의 평일을 위해서 우리한테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50년 동안의 과도기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임금노동과 우리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금노동이 우리 생활하는 생계하고 완벽하게 분리된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노동을 차지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하루 생활하고 돈하고 바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더 많단 말이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플랫폼이 점점점 넓혀가는 과정에서 모든 지구에 인간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이 뭐냐면 임금을 대가로 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다 그만두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지금요 우리 시골 그다음에 기술부등학교 권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요. 지역 기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립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소스로 뭔가 물건을 3D 프린팅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그것을 또 쓰기 시작한다면 지역경제가 다 빠져나가 버려요. 대기업한테 그러니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기술은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데 경제권과 생활권에서는 로컬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거 많아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관세장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서 궁여지책으로 그 관세장벽을 트럼프가 제시했지만 미국 혼자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트럼프는 자기 힘으로 미국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거야. 이미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미 그걸 알고서 그렇게 공약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이왕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내 사업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미국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분명히 돈을 챙기기 시작할 겁니다.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트럼프는 이명박과 안철수 현상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박근혜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제가 칼럼에다 썼어요. 그 세 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트럼프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시적인 지구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트럼프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공지능의 플랫폼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단기간 우리 인간들한테 50년에서 100년 동안의 경기침체 불황 이런 걸 고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돈이 많은 사람만 아 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나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 소외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임금이 줄어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대략 1대 99가 되는 겁니다. 1%만 살기 좋아지고 99%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인 본질이고 경제적인 흐름이고 본질은 아니에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좋은 거예요. 인간들한테 호모루덴스나 인간들한테 인생을 즐기기만 해라. 인공지능 로봇이 노동이라든가 골치 아픈 일은 다 해줄 테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알파고 같은 알파고 회사 허사비스도 알파고 바둑 딱 이기니까 아 이 알파고 기술은 온 인류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과두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우리 인간권을 굉장히 기후변화 생물권까지 위협을 하고 굉장히 지금 이 두 가지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기가 한번 살짝 흘렀는데 제가 지금 다시 그 본류로 못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어쨌건 이야기는 진행하다 보면 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기까지 인공지능을 만들기까지 언어하고 문자 우리 발명 중에 대단한 발명들 있잖아요. 문자, 언어, 바퀴, 증기기관, 불을 사용하는 불을 에너지로 만드는 방식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사러 왔는데 그거 좀 진동이게 좋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러 왔는데 언어 부분에 있어서 2010년경에 이제 그러니까 2010년 이전의 인공지능하고 2010년 이후의 인공지능이 좀 달라요. 2010년 이후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제 시각피질인 후두엽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식이 형태, 윤곽선, 흑백, 명암, 색깔 이런 식으로 또 좀 각자 달리 그것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층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이 있는 사람은 그 6개의 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안구를 끼워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는 것은 두뇌가 해석을 해야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드디어 뇌과학에 발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동시에 발달하게 된 거죠. 인간의 두뇌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의 두뇌의 시각피질은 6가지 단계로 사물을 해석하는데 인공지능은 100가지에서 200가지 단계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6가지의 관점으로 사물을 파악을 하는데 인공지능은 거의 200가지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병원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갔잖아요. 왓슨이 들어갔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암 진단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딱 가르치고 자 이제부터 문서 공부해 딱 했더니 5분동안 한사람의 인간이 100년동안 공부할 분량을 5분만에 공부를 끝내더라는 거예요. 5분만에 5분 이후에 그러니까 5분 전에는 이 인공지능의사가 암 진단을 사람보다 못했는데 5분이 딱 지나니까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5분이에요. 5분 그러니까 이 지능 발달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따라갈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결론을 낸 게 그 그 그